둘 셋! 베스트 보이스! 안녕하세요! 더보이즈입니다! 8월 25일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K-POP 팬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팬덤 축제 2022 K-Global 하트 드림워즈가 열립니다. 이번 시상식은 100%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인기상과 여러 K-POP 전문가들을 뽑는 특별상으로 나뉘어 시상을 진행한다고 하니 K-POP 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 꼭 투표 부탁드리고요. 8월 25일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